우리 386페이지 쪽으로 좀 넘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대 이교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고대 이교적 생각 고대 세계는 다신교 즉 고대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신론 우리가 종교학자들은 인류가 다신론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처음에 결국 사람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만 노아 홍수 이외 노아의 후손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분명히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따라 점차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죠 다양한 신들을 그래서 고대 애굽의 신화 또 그리스 신화 그 외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신 이런 신화의 개념은 그만큼 고대에는 다신론적인 그러한 세계였다 또 그러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의 일신론적 사고방식 그런 세계관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물론 애굽도 한때는 잠깐 유일신을 이방, 애굽의 신의 유일신을 믿기는 했지만 아주 잠깐의 시간일 뿐 실제로는 수많은 신화, 신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6조에 보면 주전 3000년경 근동지역의 애니미즘 여러 뭐 그냥 돌, 나무, 새 하여튼 어떤 사물, 물체, 생물 이런 데 다 신인, 어떤 신성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이런 애니미즘이 굉장히 곳곳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신론자라는 게 없어요 고대 세계에서 무신론자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 야만이 무식한 사람 오늘날에는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자칭 무신론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어떠한 신도 필요 없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밝히면 소크라테스로 독배 마시고 죽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했다고 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무신론적인 것을 선동질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신이 없다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도 높다 아니면 하나님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다 이 정도지 유일신 하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가 십개명의 첫 번째 개명이 그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화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이교도들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388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중반 부분은 이교도들은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교도들은 우리는 적어도 초자연과 자연을 구분할 줄 알잖아 그죠? 아무리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초자연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자연과 초자연 이 고대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화, 어떤 영적, 초자연적인 게 항상 늘 자기 삶 속에 늘 깊이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들의 세계와 같이 그냥 늘 일상적으로 같이 먹고 살고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여기 사는 데는 자연 어떤 신들이 있는 곳은 초자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의적과 기적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을 볼 때 아 어떤 신이 막 노했다, 귀신이 노했다 이런 아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딱 그걸 또 공감한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와 아주 밀착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고대 이교도들의 세상 바벨론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니누에 그 다음에 또 그 외 다른 여러 지역도 독일에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는 이렇게 전혀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세계관을 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을 역시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누군가 신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100% 그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신이 없다 어떻게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느냐 그런 어떤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해가지고 신을 부정하면은 그 사회에 아주 해충, 아주 위험분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신의 진노를 받는다 해가지고 빨리 저런 놈들은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그런 사실은 생황이란 말이야 이게 무신론이라는 게 고대 세계는 아주 굉장히 볼 수 없는 거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고대 문화들은 객관적 실제와 주관적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만물의 어떤 한 부류 인간이 어떤 이 세상의 하나의 재질, 세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거기에 재질이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신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한 자기 자신이 신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민감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늘 어떤 신성의 부분,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야 어떤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아주 좀 굉장히 특이하게 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신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직관, 어떤 종교적인 예민함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굉장히 예민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왕이 부족한 탓이다 해가지고 왕이 막 저기 뭐야 이 돗자리 까놓고 거기서 몇 날 며칠 막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부족함을 이렇게 하늘에 용서를 빈다 해가지고 빨리 그 노예물을 좀 풀고 비를 다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였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 멍청한 종북 자파들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 농사가 안 된 게 대통령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특히 왕들은 아 이거는 왕이 부독해서 그렇다 백성들을 다 통치하지 못해서 하늘이 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천자들은 어때요? 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새해 하늘에 제사를 지닌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공경 그래서 왕의 권력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과거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기 자신의 손실의 삶과 이런 신들의 세계화에 늘 어때요? 항상 동시적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꿔도 이 꿈이 나에게 어떤 신이 무언가를 나에게 무슨 게시하는 거 아니냐 꿈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좀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셋째 그들은 산자와 죽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동시적인 세계 속에서 같이 본다는 게 참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 만약에 예를 들면 누가 뭐 가족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해도 여전히 그는 어딘가 그는 어떤 하늘에 어떤 또 다른 곳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뭐 살아있다 그가 죽었다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그가 원래 있던 곳에서 그가 잠깐 다시 돌아간 것이다 우리나라 용어도 어른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 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세계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에 대한 그 어떤 굳이 그 구분을 왜 나도 언젠가는 곧 저 죽은 자의 세계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의식을 항상 늘 갖고 있고 죽음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죽음이 낯설지 왜냐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죽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서 거의 많이 죽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죽음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누가 죽었다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 누가 죽었대 죽었대 옛날 사람 누가 죽었다 해가지고 놀라지는 않아요 아 그래 죽었구나 아 이제 죽어서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누가 죽었대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안 죽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비정상이지 오히려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무슨 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어때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의 방식이 어때요 퇴폐적이고 오락 막 쾌락 그냥 막 그때그때 삶을 즐기고 이런 게 가깝단 말이에요 죽음을 잘 인식을 그러나 죽음을 깊이 인식하면 그딴 식으로 자신의 삶을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 나도 언제가 죽는 거야 뭔가 좀 삶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냥 뭐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이제 이교적인 생각 여섯 가지를 요점 정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신들이 알려져 있어서 그 신들은 자연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언제나 어떤 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믿는 신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지금 뭘 무슨 또 무슨 진노하지 않았나 자기가 어떤 신에게 대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언제나 이 신에 대한 이 강박관념 이게 아주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늘 어떤 신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에게 많아요 두 번째 이교도들은 초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들의 경험이라는 기반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누구나 다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종교적 체험을 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높은 뜻을 구하는 그런 세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영역은 안정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어떤 두려움 예를 들면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대번에 아 이게 뭔가 내가 조상에게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이런 초자연적인 신에 뭔가 좀 부정을 탄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일만 생겨도 뭔가 이 절대자에 대한 내가 뭔가 어떤 크게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늘에 벌을 받았다 뭐 이런 말 우리나라도 천벌을 받는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천 즉 하늘 그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신에 대한 존재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압도적인 어떤 존재가 이 사람을 징벌하고 심판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숭배해야 돼요 해와 달도 그렇고 어떤 제사도 그렇고 다 뭐예요 여기 예측 불가능하다 신들을 달래야 돼 절대로 그냥 막 신들이 그냥 막 화를 내거나 막 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신들을 달래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주 특이한 거죠 이교의 신들은 성적이다 그래요 고대의 이교도들의 신전은 항상 거기는 뭐예요 매춘 매춘의 장소 매춘 늘 그곳은 신을 만나기 위한 어떤 과정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그것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힌두 특히 힌두 문화권에서 보면은 아주 이 성적인 난잡함이 심해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전에는 늘 매춘하는 여자들이 신에게 바쳐진 여자들 지금도 인도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옛날 하여튼 60년대까지도 영국이 진짜 인도는 영국이 식민지가 됨으로 말미야마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 인도의 그 아주 그 좀 나쁜 풍습 관습들 예를 들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 여자이를 신전에다가 매춘으로 파는 것도 그렇고 그 다 영국에서 영국이 금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더러운 악습 이런 걸 영국이 식민지로 사오면서 그 많은 악습들을 다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 영국은 기독교 문화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그런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풍습 악습을 이건 마귀적이고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이 인도는 힌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죄책감을 안 가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 이교의 신들의 특징이 뭐냐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예외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으로 음란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영적으로 음란해 더러워요 아주 지저분하다고 이방 종교 하여튼 이 마귀에게 속한 영역은 그 특징이 뭐냐 음란하고 더럽고 음행 이게 대표적인 특징 마귀는 아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교적 생활의 생각에는 일상생활의 상대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도덕적 범주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턱없이 부족이였대요 부족이에요 아주 그 뭐랄까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범신론 특히 이런 그 보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기준이 없어요 라마교들 보세요 라마교들 굉장히 지저분해 더러워 개들 아주아주 저기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티베 불교 라마교로 꽤나 막 숭상하는 놈들이 있는데 미친 놈들이에요 개들이 얼마나 그저 더럽고 지저분하고 폭력적이고 그걸 모른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태국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세계는 이 도덕이나 윤리 관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하여튼 기독교가 왜 이 절대적이 유일한 종교냐 기독교는 인간을 어때요 그런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도 바르게 세워주죠 바르게 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율법 개명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 인간은 온전하게 하지만 이 이방종이 이 마귀에게서 근원한 이 세상 종교학 이것들은 벌써 마귀였대요 속성이 그대로 배어있단 말이에요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여튼 이방종교 사이비 이다는 아주 사람을 파괴하는 아주 못된 하여튼 이 사단의 아주 큰 미혹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하여튼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퇴폐적으로 더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종교 때문에 이방 기독교만 있었으면 얼마나 온전한 나라가 됐을 텐데 온갖 잡단 천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이 마귀의 종교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지 지금 종교학을 모른다는 타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모른다는 혓소리 해야 되잖아요 무슨 숭고한 가치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종교학에 속으면 안 되죠 하여튼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전부 마귀 새끼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이건 증명이 된 거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근데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다른 타 종교에 뭐 배울 게 있다고 타 종교와 손을 잡고 그들과 교류를 그거 다 이 발하고 손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절대 절대 이방종교 이교신과 하여튼 털끝만지도 털끝만지도 연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아주 저주하고 심판하는 거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을 하여튼 제대로 이 값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신학교수들이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여섯 번째 이교도들에게 역사란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왜냐 계속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역사에서 분명히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 그러나 이교도들은 없어요 이교도들은 역사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전부 신화 옛날 고대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득한 먼 옛날 그때가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정확한 역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성경 자체에서 드러내준단 말이에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체험 자신들에게 종교적인 체험 그 자체에 집중을 할 뿐이지 어떤 자신들의 종교의 어떤 세상 역사와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가 좋아할 일을 거의 무식한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독특하다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교는 독특합니다 또 우리 신학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게 다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하십니다 온전히 하십니다 자 393 쪽으로 가면 거기 보면 중반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인 상상과 무관함이에요 내적 체험의 존재에 대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상징으로 보면 크리즘 비유로 보면 부활은 뭐예요 그거는 역사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적이며 외부적이며 객관적인 하나님의 행동 이 말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일이란 객관적인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부활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빈 무덤 손에 못 자국 이게 뭐예요 인간의 어떤 내적 체험이나 주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기독교의 우리 부활 부활을 어떤 인간의 어떤 체험적 감상적인 차원으로 그걸 끌어내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이교도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의 중요성 중요한 차이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협약하는 이전의 시도에서 어네스드라이트가 주장하듯이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들의 객관성에 초점이 있으며 이교적인 관점은 내적이며 감정적이며 산만하며 신비적인 체험의 주관성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객관적 실체 이교도들은 주관적 주관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은 본다 이런 거예요 394페이지 보면 넘어가면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을 억지로 분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동료여행자로 환영하는 편안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각자 해석해야 하는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무슨 다른 이방 종교니 뭐니 그런 것들 잡동사인 것들은 그건 신경도 안 써요 왜 없는 거니까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같은 동행인 종교적 동반자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종교다운 주의자들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아브람도 그렇고 엘리아도 그렇고 누구도 성경에서 다른 이방 종교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에큐메일칼 운동하는 목사놈들 중에는 아 중도라고 같이 손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죽일 놈들이에요 그럼 너 진짜 엘리아 시대로 끌고 와야 될 그런 놈들 아주 더군다나 보금주의 신학을 한다는 인간들이 중도라고 만나가지고 이것들하고 만나가지고 천자 꽉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덕담 나는 미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어떻게 성경을 눈을 뜨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이방 종교 같은 경우는 아예 취급도 안 해 그런 것들은 아예 안 죽여도 없다 그런 것들 그냥 죽여라 이게 죽여 그거는 없다 이게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이 돌덩어리나 우상덩어리 그게 뭐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 성경은 우상 종교 완전히 딱 무시할 거래요 싹 그냥 시급도 안 해 아주 눈꽃만큼의 어떤 중요성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없는 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지금 믿고 있는 이방 종교 우리 기독교가 무슨 교류를 할 게 있고 뭐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 저 여의도 왕뱀도 저기 동국대 가서 강연한 거 강연 좀 읽어봐요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저 놈은 저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거기 가면 복음을 전해야지 너희들 예수하면 다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가서 가장 무슨 아부를 떨고 어쩌고 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역겨운 거 역겨운 짓이라고 그런데도 그런 말을 했는데도 교계 신문들이 다루질 않아요 왜 안 다루었겠어 다 돈 받아 처먹고 안 다루었겠지 다 돈 한 몇 천만 원씩 다 처먹고 입 꽉 닫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전문을 딱 보면 이건 이건 기독교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아니 평생을 예수 부르지 들었다고 하는 인간이 어디 거기 가가지고 그랬더니 아부를 떨고 우리는 일체 이방 종교하고는 우리는 상대를 하는 너희는 예수님 안 믿음 뒤진다 지옥간다 이게 그들에게 해준 유일한 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그들과 무슨 종교적 대화달 필요가 없어 나눌 이유도 없고 안 믿음 넌 뒤진다 죽는다 이게 결론이야 더 이상 잡소리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지 무슨 그들의 종교적 경험을 나누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 그런 짓들은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 저번에 WCC 마지막 회의식 때 보면 오만 이 썩을 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어깨동 모여가지고 거기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거기 끼어채가지고 그냥 명일동 왕뱀 그 놈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저놈이 제일 나쁜 놈 우리 20세기 교회 역사에서 여의도 왕뱀하고 저 명일동 왕뱀이 제일 나쁜 놈 굉장히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타락 죄를 끌어들였어요 기독교로 그래서 제일 나쁜 놈들 저 두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가지고 미혹이 됐을까 저것들이 만약에 단호하게 이방 종교에 얘기했다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 목사들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 됐구나 이랬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저지랄하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안 그래요 저 두 사람은 지옥가에 저거 분명히 난 저 두 사람은 반대 지옥가 저것들이 지금 아무리 어디 가서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고 무슨 뭐 구제를 많이 했다 성교를 많이 했다 많은 은혜를 끼쳤다 다 소용없어요 저것들은 지옥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거를 정면으로 대적한 그 죄는 그건 용서받지 못하고 그게 바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게 성령을 해방한 죄라고요 그게 복음을 가로막는 게 바로 그게 성령을 해방한 죄란 말이에요 그게 절대 WCC나 NCC나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94페이지 신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경신앙의 유일무일성에 대한 확신에서 기록했다 유일무일하다 이거예요 그 유일무일성은 독특성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만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좀 달라지지만 하나님 외에 없단 말이에요 없다 이건 사실이라고 사실 내적 체험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체험도 그들의 역사에 객관적 사실에 속한 그러니까 역사에 객관적 사실에 속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설령 기독교의 모든 걸 다 부정한다고 해도 안 넘어져 왜?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할 수가 없어 도킨스 같은 뭐 그런 돼지 같은 놈이 뭐라고 떠들건 뭐 별 개소리를 다 떠들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못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암만 암만 해봐도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누가 그걸 누가 그걸 저기 무너뜨리게 누가 그걸 무시하겠어 혹 역사 왜곡은 할 수 있어 그럼 왜곡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게 사라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안 무너져요 기독교는 절대 안 무너져요 다른 종교는 다 무너지지만 기독교는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는 역사적 객관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걸어 다니셨고 이적 행하셨고 출애국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있었고 엘리아가 있었고 아담이 있었고 노아 사건이 홍수가 있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부정을 못해 누구도 그건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개시의 자수는 인간의 상상에 있지 않고 역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상상과 망상 허상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무리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거짓과 사기로 막 가려도 안 돼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엄격하게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논란 임재 구속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비해서 이방인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망상에 자신들의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생각 자 396페이지 보면 거의 세 가지 잠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그 사건의 깃들에 있지만 하나님이 제공하셔야 되는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알 수 없다 왜냐 이게 종말 종말 결국 우리는 마지막 게시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경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종말의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될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 할 뿐이죠 자 397 위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도와는 달리 성경의 기록자들은 역사를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그 역사 자체를 어때요 현대 미국인들과 달리 역사를 무과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민족의 이스라엘 정체성은 어때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그래서 399 페이지 위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구약 역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399 쪽에는 결국 출애급 사건은 상징도 아니고 종교적 상산물도 아니고 실제 역사다 역사 역사 예곱을 덕진 예곱을 덕진 열 가지 재앙도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개시가 어때요 개시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다른 모든 이방 종족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알게 된 거다 이거죠 400페이지 쪽에 보면 잠깐 밑에 보면 발트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발트의 인식이 자유주의자보다 낫기는 했지만 판네벨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객관적 역사에 대한 부정 판네벨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잘못된 어리석은 그거 보니까 판네벨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시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나 열려있다고 주장하고 자연적 지식으로 모든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개시를 주장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시적 사건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자연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읽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실제로 판네벨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사건을 실제로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로 보지 않는 한 사실은 자연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보면 지금 여기 어디 402페이지 추레급 뒤에 왕정 왕정 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위협받는 것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저들이 더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의 위협에서 살아나는 것 다윗의 역사 그 다음에 또 403페이지 보면 중반에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전형적으로 창조세계 전체까지 미치는 것으로 모사되고 있다 보금서에 이르면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광범위한 범위가 훨씬 좁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보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신학의 보금의 역사로 그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400페이지 넘어가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행하신과 말씀으로 말며 삶을 어떤 특정한 목적지를 향한 운동에 끊임없이 반복 순환으로 생각하는 이교적 사고 숙관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 역사 이것이 그냥 계속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진행된다는 몸 어떤 목적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계속 지나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 이러한 역사적 그 실체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들은 계속 어떤 정체된 세계에서 자기들이 그냥 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이지만 이스라엘은 아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목적지로 이끈다는 것을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이미 발견한 것 사실이다 알고 있는 그래서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화로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은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 405페이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사가 있게 된 거죠 구원역사 구원역사 그 구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속의 목적에 대한 일종의 해석된 이야기다 이런 해석된 이야기가 어때요 신학성경에서 그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 재림 이러한 최종적 결실로 나중에는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궁극적 결실 결말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냥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다 막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역사학자나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기독교인들만큼 인류 역사 전체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가는 사람 자기 길을 지금 자기 길이 어디 가고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 그러나 불신앙자는 몰라요 불신앙자는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나 과학자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냥 가면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궁극적 목적을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캄캄한 허감으로 결국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7페이지 하나님의 구속행위 의미가 인간의 통찰과 지혜로 마음이 암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마음이 암는 자는 점에서 그 교회신은 권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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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세상 역사가 이끌어지는 것이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개시대로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위험이 성경개시로 말미암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교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이교도는 자신이 경험한 자연과 자신들이 직관한 인간 본성에 세워진 것이다 개시를 통해 다져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이며 공개적인 성격에 근거한 믿음을 세웠다 이것 그들은 이런 고대세계 문화 가운데서 홀로 굳게 섰으며 그들의 믿음은 구별되어 독특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다신교의 세상에서 만약에 다신과 고대세계에서 유대인들 같은 많은 다신론자들과 같이 만약에 섞여 있을 때 역사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토론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오직 유대인들만이 역사와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실체를 알고 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는 몰라요 막연하다고 실체가 뭔지 몰라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막연한 그 생각뿐이지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게시하신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난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이끈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의 그 우상 종교에서는 그를 말할 만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 세상에 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참으로 성경을 제대로 객관적인 말씀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우리가 가고 있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때요 혹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통찰력이 있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자료가 있고 재료가 있지만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그들은 그냥 아는 차원이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말이 무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별 의미가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현대적 생각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다음에 이제 8장 하고 이제 이거를 다 마칠 거예요 다음에 이걸 다 마쳐서 신학 실종 그다음에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 이걸 이제 2권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고 신학 실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혼돈 혼란 거기에 수많은 잡단 세족적 철학 세계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정작 신학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고 섬기고 길을 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제목 자체가 왜 왜 노 플레이스 포 트루스 왜 제목을 이런 제목을 왜 쳤냐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뭐예요 신학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교회라고 서 있어도 거기에 진리 신학이 없으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팍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파괴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신학 교리 그런 다른 교리 다른 세계관이 교회를 완전히 어때요 내부를 점령해서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책에 얼마나 통찰력이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앞으로 세상이 더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전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한 번 다시 한 번 정독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정독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확고하게 뼈다를 잡고 있으면 앞으로 절대 신학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까 적어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2탄 고루카신 하나님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좀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어떤 사람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또 어떤 사람은 또 각자 자기가 상하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만을 따라감으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에게 더욱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참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